전 세계가 역시 우리 배터리 사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SK온의 1조 이상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적분할한 SK온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배터리 업체들의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쪽의 이야기를 확인해보겠는데 사우디 국부펀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단체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심신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국부펀드가 지금 돈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51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게 지금 넥슨에 지금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고 NC소프트의 지분 한 6.69%를 좀 사들였는데 SK온까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부펀드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인베스트가 안정적인 자금인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SK온은 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SK이너베스트 측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런 사태를 보면서 SK온에 대해서 당장은 상장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한 3, 4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증서를 하고 또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세일 3, 4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하는 건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사모펀드는 일반 펀드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회수금을 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모펀드라는 좀 결이 다르게 안정적으로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SK온 쪽에서 상당히 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년 정도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 대표회사가 다시 지분을 사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로운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한번 주주가 된다고 하면 10% 정도 안팎의 지금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ESG 환경 이쪽에서도 상당히 좀 그 국부 펀드가 추구하는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좀 산유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라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캐시 카우를 많이 벌었지만 석유로 계속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건 약간 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포트폴리오를 약간 다변하는 모습이 있고 이제 환경이라든지 사회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과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처가 SK온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물적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흐름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실탄이 좀 쳐졌다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LG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좀 이런 물적 분할을 이런 이슈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이제 한 28, 9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밀리면서 좀 밀렸고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함께 또 수급에 좀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시가총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 뭐 수급적인 이슈가 좀 상반기 안에 좀 마무리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늘 애정하시죠? 제가 늘 애정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참 안 가네요. 네, 참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흑자 전환도 될 것 같은데 참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예전입니다. 네, 좀 특히 이제 MSCI 좀 편입도 있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급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좀 지나고 좀 숨통이 어느 정도 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여전히 세일 3사 중에서는 여전히 타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략까지 한 번 연이어서 알아봤습니다. 사우디 국프펀드에서 SK온에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과연 SK이노베이션에게도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현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좋은 이슈 알려주셨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